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많이 지난 것 같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막 도착한 갤럭시 제트플릿 언박싱 영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건 아니구요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박스는 이렇게 심플하게 오구요 안에 구성품을 열어보면 짠 딱 봤을 때는 그냥 보통의 휴대폰같이 생겼는데 짜잔 제트플릿 핑크 색상입니다 이거는 삼성 공홈 홈페이지에서 기다려 가지고 받았어요 뜯는 거는 짜잔 저 제트플릿은 오늘 처음 만져봐요 근데 생각보다 처음 봤을 때 느낀 점은 우와 생각보다 핑크 색깔이 엄청 진하다 였구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기 와우 우와 이렇게 접으니까 진짜 조그만한데요 대박 스티커는 옆에 두고 안에 들은 거는 엄청 간단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충전기 케이블하고 핀 뽑는 거 그리고 설명서 이렇게 있구요 필요 없으니까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진짜 반으로 접으니까 한 손에 쏙 들어오고 핸드폰이 접히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제트플릿을 그냥 처음 봤어요 이번에 이렇게 있구요 한번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어도 대박 시작하기 얼른 세팅을 해볼게요 세팅을 다 해왔구요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은 여기 화면에 이미지를 바꾸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커버 화면 시계 스타일 많은 스타일들이 있는데요 갤러리 그리고 주토피아 이렇게 해볼게요 디즈니 친구들 이렇게 해서 얼굴 위치 설정도 가능하구요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리고 확대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시계는 너무 귀엽다 이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옆으로 밀면 음악 알림 녹화 버튼 이거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머 위젯을 추가해서 날씨 또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는 소리를 설정할 수 있구요 그리고 위에서 톡톡 치고 위로 올리면 삼성페이가 나오는데요 저는 아직 삼성페이를 시작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이 삼성페이를 결제할 때 그냥 여기 지문 한번 인식하고 앞에다가 드리면 계산이 되는데 이 점이 정말 정말 아이폰 사용하는 유저로서 너무 부러운 점이었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반으로 휴대폰이 접힌다는 것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이 옆으로 넘기면 이런 식으로 어떤게 왔는지 볼 수도 있구요 옆에 지문 인식도 이렇게 있어서 편했구요 근데 지금 잠깐 업데이트하고 파일을 옮기는 중에 여기가 되게 뜨거운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오래 안 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부분도 상당히 뻑뻑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면에 삼성이라고 이렇게 로고가 있는데요 이 점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여기가 무광이어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컬러는 이렇구요 앞면 옆면 11%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딱 반 한번 펴볼게요 딱 봐도 삼성이 조금 더 큰 거를 볼 수 있구요 하지만 반으로 접었을 때는 반으로 접었을 때는 이런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았을 때 갤럭시가 조금 더 아예 카톡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렌즈인데요 보이시나요? 오히려 오히려 카톡티가 거의 안 보여요 하지만 반면 아이폰 11 프로는 확연히 카톡티가 보인 점이 보인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옆모습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갤럭시가 두께감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카메라 기능에서 정말 신기했던 점은 동영상 그리고 16대 9 영상 비율로 하구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짠 이렇게 카메라와에서 본 장면처럼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초점도 생각보다 잘 잡구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재생이 됩니다 안녕 그리고 다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촬영도 가능하구요 위로 올린 다음에 유튜브 삼각대가 따로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촬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런 점이 정말 정말 좋았구요 화면이 더 넓게 보인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기에 더 넓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그 뒷부분에서는 제가 아이폰 11 프로와 삼성 제트플립 사진 또는 영상 비교 사진을 넣도록 해 볼게요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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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고 conversations 고맙습니다 잠깐만 동영상 너무 재밌는 이렇게 돌파가 ünst아 평가 지나면 hin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